지구과학퇴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의 1, 2, 3, 4, 5시대래요. 그러면서 이때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 AB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지층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는 1시대 가장 오래된 시기에는 A라고 하는 화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때겠네요. 서로 이제 같은 시기, 굉장히 오래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 때는 A가 멸종을 하고 B가 이제 탄생을 해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B층인 이때가 그 다음 층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오래된 지층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시기가 되면 B, C, D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와 C와 D가 함께 존재하는 뭐 요쯤, 요쯤, 요렇게, 요런쯤이 이제 같은 시기쯤이 되지 않나 그리고 요때가 바로 3이나 아니면 4의 시기가 되지 않나 보게 돼요. 그러다가 4시기 때는 B가 멸종이 되고 C와 D가 번성을 하다가 C도 멸종이 되고 5시기 때는 D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D의 화석만 존재하는 애를 봤더니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 지역 중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는 이제 5시기죠. 5시기의 지역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봅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 가장 오래된 지층은 A와 B를 함께 가지고 있는 디귿이 되겠죠. 기역이 아니다. 자, 세 지역 모두 3시대에 생성된 지층이 존재한다. 3시대는 B, C, D가 함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B와 C 그리고 D 뭐 이런 애들이 함께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B의 니은에서는 요놈이네요. 5시기에 살았던 D가 산출되었다. D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D만 혼자서 존재할 때 그 시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산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정답은 우리 니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